부스 시작! 간다. 별표. 아직도 윤선도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자, 어부 갑니다. 어부부터 간다. 어부가 뭐죠? 1번은 원래 뭐야 이거? 물고기 잡는 낚시 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하지 않고 2번이 뭐죠 이거? 그래서 자연의 귀의, 자연의 은거하는, 은거하는 백성이겠어요? 사대부겠어요? 사대부가 바로 어부입니다. 이게. 다시. 원래는 이거지만 실제로는 어부라고 하면 자연의 은거, 숨은 사대부. 사시가 뭡니까? 사계절. 그러면 어부가 어디 있겠어요 주로? 바다에 있겠죠. 바다는 뭡니까?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의 사계절을 읊은 시가 어부사시사. 원래 어부사시자 전에는 어부단가, 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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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으로 안 하면 나는 자연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시니까 뭐겠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러면 봄마다 몇 수가 있을까요? 10수, 10, 10, 10 총 몇 수? 40수예요. 이걸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춘사니까 뭐겠습니까? 봄이죠. 그런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들아 어떤 육지가 있어. 육지야. 그리고 이 바다로 가. 그래서 어떤 섬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 타고 가?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는 거야. 출항해서 놀다가 다시 귀항하는 걸로 돼 있어요. 1수, 2수, 3수, 4수, 5, 6, 7, 8, 9, 10수. 이게 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출항한다. 나간다. 돌아온다. 10수. 여름 다시 출항한다. 지금 360을 배만 타, 이거. 돌아온다. 가을 나간다. 돌아온다. 겨울이다. 나간다. 돌아온다가 1수부터 돼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봄에 10이죠. 그럼 얘는 떠나는 거야? 돌아온 거야? 거의 도착한 거란 뜻인 거예요. 이거는. 이 숫자에도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춘사 1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춘사 5는 어디 있겠어요? 5는. 바다 한가운데 있겠지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부, 사시사. 근데 참 봐라. 엥? 이때부터 이상하죠? 이게 뭐야 이거? 아? 왜게요?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레죠. 근데 레이리아, 네이리아.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두음법칙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두음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두음법칙이 안 지켜지는 데가 어디예요? 북한. 로동당. 리설주. 북한이 그래서 두음법칙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맞춤법에는 두음법칙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맞춤법은 인정한 거고. 이게 레일. 레일이 또 없으랴. 그냥 내일이란 또 날이 없으랴 무슨 법? 설이, 그럼 내일이 있다 없다? 내일이 있으니까는 뭐 하자는 거야? 돌아오자는 뜻인 거예요. 봄밤이 얼마나 길겠느냐? 바로 셀 것이다. 봄밤이 얼마나 길겠느냐? 봄밤이 곧 올 거니? 이제 뭐 하자는 거야? 돌, 아, 가, 자. 자러 가자. 이런 뜻인 거야 이거. 야, 근데 봐라. 야, 니네 고전시가, 현대시도 그러는데 고전시가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만나는 족족 외계어가 되지요. 그래서 고전시가는 더 습득을 많이 해놓으면 더 개꿀 된다는 뜻인 거야. 한 번 알면 짱! 간다. 길겠느냐. 자, 이거 뭐라고 하냐, 얘들아. 빨간색 간다. 오늘 어부사시만 하면 끝내자. 이거, 왜냐면 이거와 같은 고전시가 많은 다른 유형이 있는데 어부사시자 배우면 그놈이 그놈이 되니까. 이거 하나로 고전시가 이해를 올리자. 자, 간다. 이거와 이걸 뭐라고 해요? 이쪽 라인을. 이 두 개를 뭐라고 하죠? 이 두 개를. 그 유명한 후, 렴, 구가죠. 후렴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여, 음, 꾸. 또 다른 말로 조, 흠, 꾸라고 그래요. 이건 문학 개념어지. 그럼 후렴이 뭐겠어? 뒤에는 후렴하는 거겠죠? 여음이 뭐예요? 음이 남는, 남을요. 음이 남았다. 원래 음은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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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인데 음이 남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또는 조홍이 뭐야? 흥을 독구는, 기능을 하는데 빨간색 갑니다. 그러면 이 후렴구, 후렴구 찾기 쉽지? 모양이 이상하잖아. 내용이 없잖아. 얘의 고1, 고2 함정목의 운별아. 운별이 옆에, 지우. 남박세만 시킨다고 했죠? 대원칙이에요. 찬진이 기다려. 저 질문에 내가 T로 대답할까? F로 대답할까? 어, 많이 어려웠구나.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F 선생님. F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내가 방금 질문 못 들었어? 이거 T 선생님. 어머, 내가 너무 설명을 짧게 했구나.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F 선생님. 어떤 게 좋니? 리윤아. T 선생님이 좋아? F 선생님이 좋아? B 선생님. 어, 나 방금 네가 둘 다 싫어할 줄 알았어.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간다. 중요한 거예요. 후렴구 뭔지 알겠지? 여기에 고3 때까지 나오는 함정이 뭔지 아니?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는 절대 없다예요. 절대 없다. 여기에다가 자, 배떼어라 배떼어라는 화자가 너무 즐겁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뭐, 좋은 꾸니까 의미라고 들으면 무조건 틀려요, 얘는. 뜻이 없다, 의미가 없다가 대원칙이에요. 선생님, 뭐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역할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뭐 그냥 흥취, 그냥 얼쑤 이거라는 뜻인 거지. 이걸로 함정을 되게 많이 파여요, 얘를. 됐습니까? 이건 기억. 오늘 개념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더 그 함정들을 하나씩 기억하자. 오케이, 그러면 배 부처라지요. 배 부처라지요, 왜? 배 대죠? 어디다. 정박하자. 어떻게 알았어? 텐이니까. 자, 낙대가 뭐예요, 낙대가? 웃긴 거 좀 봐. 낙대는 뭐야, 이건? 낚시대야. 얘를 봐라. 선생님, 낙대가, 낙대가 낚시대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얘를 보고 알아야 돼, 문맥으로 알아야 돼? 문맥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안다고요? 문맥으로. 낚시대로 막대 잡고, 시비, 사비, 살인문을 찾아보자. 얘들아, 낙대로 막대 잡고, 이 얘기 봐라. 이게 얼른 온 건지 아는 거? 육지에 도착한 거다? 아직까지 뭐예요, 여기는? 아직까지 바다다? 내리도 없어. 야, 밤 얻은다. 배 부쳐라, 할까진 바다하고. 물 까고. 부쳤어, 이제. 낚시대로 원래는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낚시대로 막대를 해. 막대는 어디야? 땅에서 해야지? 별롬에서 이게 다 있죠? 이게 육지. 이게 나온다? 쬐쬐해가지고 그냥 엄청 쬐쬐하게 나와요. 내신이. 그리고 살인문은 어디야? 육지에 있는 집이죠. 오늘 찾아보자.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찌국청, 찌국청이 뭔지 아는 거, 이거? 찌그덩, 찌그덩이야, 이거. 이거 뭐냐면, 노저는 소리야. 노저는 소리야. 그럼 소리가 왜 나냐? 그냥 후렴꾸라 나오는 거야, 이거. 자, 찌그덩, 찌그덩을 뭘로 만든 거야, 이걸? 한자어로 한 겁니다. 그건 봐라, 진짜 어려운 거 알려줄까? 너희는 그거 아니? 훈차와 음차 알아요? 얘는 훈, 뜻을 빌린 단원이, 음을 빌린, 소리를 빌린 거니? 얘는 음차라고 그래요. 찌그덩, 찌그덩이 이거. 찌그덩, 찌그덩. 이 한자 소리와 실제 들리는 찌그덩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찌그덩, 찌그덩과 비슷한 한자로 찾아봐. 아, 그랬더니 지, 국, 총을 찾은 거야. 소리가 비슷한 음차를 한 거라고 하는 거야. 어사, 와, 이거 어서오세요, 아니야? 의미 없어요. 그 다음, 어부의 생애는 이렇구로 지노다. 그러니까 자연예찬입니다. 그런데 얘는 초장과 중장이죠, 봐라. 그러면 후렴꾸를 빼면 뭐가 돼요, 이거? 후렴꾸를 빼면 3장이 됩니다. 3장이 뭐예요? 초, 중, 종이 됩니다.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에 후렴꾸를 껴지만 후렴꾸를 제외하면 초, 중장, 평시조가 됩니다. 평시조가. 이해 됐을까요? 어, 여기 대꾸법이 있니? 대꾸법? 여기 대꾸법 어디 있어? 막대로 낙돼 삼고 시비를 찾아보자. 이거 대꾸법이 아니야. 내일이 없으랴 봄밤이 몇 해 세리. 대꾸법이 아니야. 모모가 없으랴 봄밤이 모모이, 모모이 약간 대꾸법. 너 얘기 기억나니? 대꾸법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 나는 빵, 너는 똥 싶다고 했잖아. 근데 어렵다고 했지. 어렵다가 뭐야? 대꾸법 갖고 함정을 파면 대꾸법이 어려워진다, 야. 대꾸법으로. 아까 색채 대비로 함정을 파면 어렵다. 대꾸법으로 함정을 파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하사삼이다. 여름삼 갑니다. 마람립이, 잎, 잎이, 바람나니, 바람분이, 배, 봉창, 배의 창문이야. 봉창은 배의 창문이 서늘아. 봉창. 서늘구나. 바람분이니까 서늘은 거야. 돋따라라, 돋따라. 얘들아, 돋따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출항되는 거죠. 돋따랐으니까. 여름. 여름이 여름이야. 웃긴 건 얘들아, 봐라. 이게 여름은, 이게 여름이고. 옛날, 이게 여름은 뭔지 아니, 이거? 중세 때 여름이라고 했어요, 여름. 여름이 여름인데, 여름은 열매예요. 중세 용어입니다. 이게 중세 국어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여름이고, 여름은 열매야. 여름바람 일정하겠느냐. 가는 대로 배쓰, 이거 무슨 말이야. 일정 목표 있다, 없다. 없이 그냥, 흥흥흥흥흥, 자유롭게 가는 거죠. 지구청, 지구청, 어사와. 북포, 남강이 어디하니 돌리냐. 북포, 포구나, 남쪽강 어디든 좋지 않. 북포, 포구나, 남쪽강이든 어디하니 좋을 수요. 둘 다 좋다. 어디도 가도 된다, 여유로움. 왜? 유배하여서 할 거 없어. 시간이 그냥 남아 돌아야, 이 아저씨. 지금 선생님의 꿈이 이거죠. 내 꿈이 이겁니다. 캠핑카 사서 어디든 가는 게 내 꿈입니다. 캠핑카, 맨날 밤에 캠핑카 보고 있어요, 나는. 그다음, 추사. 오, 1위다, 1, 뭐야 이거. 가을의 출발. 오, 별표. 이거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선생님 정리하고 애들 카톡 쓰고 있나? 지금 준비해놨다가 바로 쏴야 돼. 집에서 들어가야 돼. 이거 많이 나온다. 물, 왜죠, 별표. 함정 많이 나와요, 이거. 물, 왜, 별표. 이거 함정만 하냐? 얘들아, 여기에 물이 뭐니, 물. 물. 물이 뭘까, 이거. 물이 뭐야, 이거. 물. 이 물은 물이야? 물이 뭘까? 물, 찌리야. 물질이 뭘까? 속셉니다. 물건, 물체. 물 하나, 물 하나야, 봐라. 그러면, 물, 이 물이, 물. 물, 물, 왜지. 그럼 물, 왜는 어디예요? 물, 왜는 자연입니다. 다시 한 번. 물까지는 속셉. 물, 왜는? 그럼 물은 부정. 물, 왜는 긍정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세밀하죠? 세밀한 걸로 들어가야 돼요. 세밀합니다, 이게. 물, 왜 좋은 일이 어부의 생애 아니러냐. 속셉 밖에서 자연 속에서 제일 좋은 건 어부의 생애지. 뱉더라, 뱉더라. 투랑. 어홍이 뭐죠, 어홍이? 낚시하는 옹이 무슨 옹자야? 늙은이 옹. 할아버지 옹이 늙은이 옹자예요. 어홍을 웃지 마라, 뭐야. 비웃지 마라. 어홍이 그림마다 그렸더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모든 산수화나 이런데 꼭 낚시하는 늙은 할아버지가 꼭 바위에 하나씩 있어요. 모든 그림마다 어홍을 비웃지 마라. 왜? 늙은이 속세에서 물건 안 하고 낚시만 하고 있어. 비웃지 마라. 옛날 모든 그림에는 어홍이 있더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렸더라. 자부심이죠. 지구총 어사와 사시의 흥이 한 가지나 추강이 으뜸이라. 그중에 가을강이 제일 좋더라. 가을 제일 좋아하잖아. 가을강이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물로 외웠니? 그림마다 그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 간다. 자 동사 갑니다.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 경치가 달랐구나. 이어라, 이어라. 그러니까 바다 위에 갔으니까 이제 뭐하는 거예요? 돛이 아니라 노죠. 출발할 때는 돛. 가고 있으면 노예요. 알겠습니까? 앞에는 여기가 유명한 대꾸법이에요. 이게 유명한 대꾸법이야.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토복산 그래서 아까 내가 왜 너희들한테 빨간색으로 뭐 얘기했어? 색채 대비가 원래는 만경유리 여기까지 색채 대비야. 이게 다. 만경유리가 푸른 바다고 천톱 옥산이 흰눈이에요. 이게 옛날에 중흥고 3학년 이 동네 중흥고 있죠? 3학년 고3 내신에 이거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선배 틀렸겠죠. 이걸 딱 주더니 위의 작품 어부사시사에는 색채 대비가 있다. 다 봐봐. 얘들아 찬진아 여기 색채 대비 있어 없어. 색깔 용어가 없지. 여기도 없지. 그래서 색채 대비가 없다고 했어. 자 색채 대비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만경유리가 뭐라고요? 여기 푸른색 있어 없어. 푸른 바다 여기는 야 옥이지 옥 이거 하얀색이다 이거. 옥색이 하얀색이에요. 이거 이게 색채 대비야 이게. 자 어때? 색채 대비가 쉬운데 어렵죠? 쉬운데 어렵죠? 쉬운데 어렵죠? 이게 고2 고3 내신이에요. 이게 이거 나오면 다 틀리죠. 색깔 용어가 하나도 없는데. 색채 대비가 있대. 이게 고3 내신형이야 이거는.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죠.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 속세입니다. 인간은 속세예요. 여기는 대비. 이게 유명한 어부 사 시 사 입니다. 오 다행히 없다. 40개 중에 겨우 4개 뺀 거야. 됐습니까? 안녕 끝 잘 가 됐습니까? թ 1 5 5 6 60 60 71 70 60